자, 11번 문제는 자유주의에 마련을 15초밖에 안 주기 때문에 준비 시간을 여기서 뭐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논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줘야 됩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Watching TV every day can be a waste of time 뭐예요? 텔레비전을 매일 보는 게 시간당비다 라고 너는 agree하냐 disagree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능 관련된 그렇다고 할지 안 그렇다고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고 안 그렇다 자,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그렇다 waste of time이나 waste of time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야 되고 자, 텔레비전 보면 약간 어떤 답변들 우리가 많이 앞에서 준비하냐면요 좋은 쪽으로 많이 해요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것보단 긍정적으로 답변하면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waste of time이 이미 부정적인 문장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어, 텔레비전을 그렇게 시간 낭비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연습했던 앞에 긍정적인 얘기들을 다 모티베이션 관련 얘기를 다 긁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agree, disagree 여기서 놀지 말고 I strongly believe that 저건 템플릿이에요 확실하게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거 무조건 점수 나오는데 도움이 되겠죠 I strongly believe that watching TV every day is a waste of time 앞에다가 is not a waste of time 이걸 시간 낭비라 해버리면 여러분이 그 논거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얼마든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It's not a waste of time, 글쎄요 시간 낭비 같지 않은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동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빨간색은 이미 다 외운 것들입니다 저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달달달달 외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된다,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업무 성과 같은 게 좋다 그냥 취미생활 쪽에 업무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세 가지는 업무 효율, 업무 성과, 업무 의욕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붙이려면 스트레스랑 연결시키는 연결 고리 이런 것만 찾아주면 돼요 자, 여기서는 if, first, if, next, if에서 문장을 만들어줘야만 문장 영작이 될 겁니다 그냥 여러분 들어가서 영작하면 진짜 어려워요 저희도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럼 if people watch TV every day 이걸 갖고 그대로 만들려면 매일 만약에 TV를 보면 they can relieve their stress, 외우세요 relieve their stress, 외우세요 relieve their stress, relieve their stress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 that way, 다 외운 거죠 they will be more motivated to work harder 조금 이제 스트레스가 내려가잖아요 테레비 보면 좀 실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더 나고 그러면 efficiently, productively 이런 두 부사가 뜨는 데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A가 B, B가 C, C가 D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장 채점하는 사람들이 만점 주기 좋은 답변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뭔가 좀 의욕이 나면 아무래도 공부, 의욕,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they can work more efficiently and productively 그러면 they can get better results get better results, 뭐예요? 업무 성과 좋다 get better results 다다다다, A, B, C, 논리구조 괜찮죠? 이거를 그대로 달달 외우세요 그럼 모든 답변을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짜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next, if people watch TV every day, they can learn something new 자,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의욕이나 뭔가 동기부여 쪽의 답변을 하나의 근거로 쓰고 하나가 또 크리에이티브한 거, 머릿속에 잘 떠오르고 이런 것들 가면 정말 웬만한 답변을 다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자, they can learn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요즘에 텔레비전의 informative, 이런 형상 하나 외워보세요 informative, 정보 전달이 많은, 머릿속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that's because there are various informative programs on DVD days informative programs 정보 전달이 많은 그런 TV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보면 크리에이티브하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people can become more creative 자, 강세, creative, creative, 너무 좋은 말이죠 창의적인 거, 이런 거, 창의적인 사고 creative, watching these programs 이런 TV 방송 보면 훨씬 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것도 외운 문장이죠 무조건 저희 과정 보신 분들은 무조건 다 외우신 문장이에요 creativity, creativity, 강세 여다주고 creativity, 창의성이란 것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our lives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다 그럼 그냥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장은요, 하나하나가 점수가 한 5점 정도예요 이게 다 모음 한 3, 40점, 50점까지 제가 판단하는 토익스피킹은 파트 5, 6에서의 점수가 거의 다예요 다 채점은 실제 한, 실제 지금 ETS에서 채점을 하고 있는 채점관들의 지인들 그분들,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의 얘기는 거의 파트 5, 6 싸움 아니겠느냐 거기서 실제 본인들이 원점수를 제공하는 게 어떻게 환산돼서 점수로 나오나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여기서 어떻게 점수를 줄여서 전체 점수가 왔다 갔다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인다 여기서 50점이에요 11번 50점, 10번 50점 100점, 200점 만점 시험에 100점이 10번, 11번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안 들고 들어가면 점수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영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문장에 암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좋게 만들려면 시간 낭비가 아닌 것 같다 좋은 면도 있다 좋은거 좋은거 좋은거에 대한 답변 근거로 쓸 수 있는 문장들 여러분이 이렇게 두 세트를 일단 여러분이 또 외우시는 게 좋겠죠 창의성과 업무 효율, 업무 의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업무 혹은 회사 관련된 질문들 있잖아요 전체 문제의 한 30-40%를 차지하는 혹은 교육 관련된 컨텐츠에 갖다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일상생활 쪽에 얼마다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자 끝입니다 저희 11월 달에 실제 시행됐었던 시험을 한 7개 저희가 모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좀 여러분이 눈여겨보면 한 세트를 재구성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짜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정 감각이 익힐 수 있게 좀 도와드렸고 매달 저희 특강은 지속이 됩니다 1년에 12개의 실제 기출 특강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감도 한번 잡으시고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도 느끼시고요 저희 토익스피킹 토스의 신 등급별로 인터넷 강의 파스타에 와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현장 강의 오셔서 여러분 토익스피킹 2주 혹은 3주 안에 등급다고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